경규가 런닝맨 이후에 주연 꽤 찼더만 또 끼웠네 또 끼웠지 나 정말 너무 뿌듯해가지고 동현 씨는 몇 명을 띄우는 거야 왜 우리만 못 떠? 나는 언제 작품할 수 있냐고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떴어요 인정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죄송합니다 저는 런닝맨과 함께 저도 떠가지고 하하 씨 SNS 저거 뭐해요? 왕자 분자 이사배 만나가지고 차승원 이정재가 저러고 저 형이 송이한테 가서 안녕했는데 애가 엄청 놀라던데요? 송이가 엄청 놀라고 울더래니까? 송이가 엄청 놀라고 울더래니까? 송이가 누구냐고 저 형은 정말 진짜 세체 세체 야 성을 보자 하송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알아? 너 우리의 이름 알아? 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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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우 이거 봐 형은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우리 아버지 이름도 모르잖아 형은 너 우리 아버지 이름 알아? 지창균 선생님 지창균 선생님 뭐야? 저 형 뭐야?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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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형 뭐야? 와 저 섭짓하네 아니 왜 결국까지 다 아는 거야? 와 야 초록색이야 초록색이야 섭짓해 재석이 형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자 오늘은 다시 쓰는 런닝맨 레이스로 저희 10년간 유지된 런닝맨 홈페이지의 일부 내용을 새롭게 다시 작성할 예정인데요 진짜? 하루로 남봉에 의해 어떤 캐릭터가 남봉은 이제 아니고 새 아이의 아빠 이제는 어느덧 꼰대가 된 하하하하하하 꼰대가 못 없었네 한 꼰대 한 꼰대 한 꼰대 한 꼰대 젊은 척하는 한 꼰대분이 꼰대 옷은 젊게 입으렸던 아니야 통일점이 아니잖아 없지 이제는 또 통일점이라 이런 거 어때? 멤버들과의 소통은 담을 쌌지만 그래도 매주매주 녹화에는 참석한다 의외로 성시광 적토마 오늘도 어때? 오늘도 무대를 달린다 오늘도 무대를 달린다 예능 베테랑 배신은 쭉 계속됩니다 배신의 아이폰 방송 배신은 쭉 계속됩니다 이거는 괜찮네 이거는 그대로 가도 되겠다 이거는 괜찮죠? 이거는 이거는 그대로 가도 되겠다 이거는 좋은데? 좋아하다 좋아 아니 10년 전 건데 뭐 괜찮아 야 좋네 아니 많이 바뀌었지 10년 전인데 얘는 다른 게 없어 이거는 앞머리가 기네 뒷머리 긴 걸로 바꿔야지 아니 아니야 뒤를 매진만 조심하면 될 거 같은데 머리는 안 바꿔도 되는데 진짜 신경 써서 잘 해야겠네 아 대한민국을 넘어 아 그것도 있어야지 약간은 뭐 약간은 뭐 이게 우리의 자랑이긴 해 그쵸 그쵸 어쨌든 우리 마음이니까 야 조용히 해라 네? 아니 조용히 해 지금 짐축해서 써야 되는데 아니 조용 조용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지효야 얘기 좀 해라 아니 나는 얘기 좀 해라 아니 나는 넌 조용히 하고 넌 얘기 좀 해 충분히 하세요 알았지? 네 야 좀 나눠줘 난 지석진이 거야 그가 있다 그걸로 어떤 설명이 필요한가 내가 설명해 주지 그가 이 생의 마지막 한결으로 하하 하하 필리호 지석진 그곳에선 행복하길 대한민국을 넘어 이제는 전세계 아니 우주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국내 버레이어티의 버팀무. 오케이 좋다. 버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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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무기야 인마. 버팀무기 뭐야? 버타 아닌데 저거. 무는 이것잖아. 버레이어티의 버팀무. 오케이 좋다. 버팀무기야 뭐야? 사촌이 아니야 버팀무. 버팀무기야 너 버팀무기 뭔지 알아? 네? 버팀무기. 버팀무기. 됐어 넘어가 넘어가. 멤버 속에 지석진 나는 아직 정정하다. 내 마음은 간장 정지. 좋다. 누구든지 보내봐라. 씹어주마 문자. 좋다. 좋다. 지석진. 지석진은 초창기 빠지러였으나 지금은 러밍맨이. 형 저건 그냥 변주잖아요. 저건 그냥 변주잖아요. 저건 변주잖아. 아니 그걸 모르겠으면 하는 거지. 제아이 아빠이자 자타공이 러딩맨 공식 꼰대. 아직도 본인만 보러. 아니 인정 안 하고 싶어함. 최근 나에게 과메기 보내준. 이거를 왜. 아니 과메기 보내준 게 멤버 속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전혀 시청자 여러분께서 모르시는 내용을 안 해. 저희가 나가 누구야 나가. 나 나 나. 니 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할게. 자 이광수 키가 더 클 수 있음에도 노력을 안 해. 아니 형 전부터 왜 자꾸 이거를. 농구를 해. 우유 먹고. 넌 왜 노력을 안 해. 농구 좀 하고. 우유 좀 먹고. 양세찬. 양세형 동생 잇몸 미남 여자친구가 있는 듯하고. 여자친구가 있는 듯하고. 이상입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신분하면 깔끔하다 형. 깔끔하죠. 아 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아 니 마음이구나. 세상 밖이 얼마나 재밌는지 이제 알아가고 있다. 세상으로 나오려는. 야 축하합니다. 야. 세상으로 나오려는. 야 축하합니다. 소통하자 소통해. 소통하자 소통해. 이제 나오려는 거야. 이제 나와. 송소통. 오케이. 송토막. 야 나와. 송토막. 연락해. 나와. 통화. 연락해. 밥 먹자. 지금 형 거리두기예요. 형. 마음만 마음만 지호와 함께해 주세요. 제 마음이었습니다. 런닝맨의 새로운 슘장. 지석진이 끄는 새로워진 런닝맨. 긴장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긴장하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게 오랜만이야. 아니 근데 형 런닝맨의 새로운 슘장을. 끄기는 게 아니라 그냥. 끄겨주는 것 뿐. 띄어쓰기 좀 해요. 형 주 눈이 아니라 주 능이에요. 아니 주는. 계속 주는인데 눈. 아니 그냥. 이해해. 맞춤법을. 맞춤법을 아예 모르네. 그냥 이해하라고. 나를 희생해 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악심 없이 왜 주는. 잠깐만. 아니 오줌눈다 할 때 저거 쓰는 거 아니야? 뭘 주는이야. 희망을 주는. 뭐 하는 형이야. 끊임없이 배신하는 배신하는. 배신하는. 살 얼음판. 배신하는이 두 번 왜 들어가요. 두 번 더. 뭔소리야. 두 번 왜 들어가요. 두 번 더. 뭔소리야. 아 정말. 형 왜 이렇게 성의가 없으셨어. 배신이 두 번 왜 들어가. 아 나. 야 또 눈물난다. 너무 웃긴다. 이게 아니라. 강의도 읽다가 놀래가지고. 끊임없이 배신하는 배신하는. 멍구라고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멍고 연구를 잇는 런닝맨의 뉴바보 형 일어나요 일어나요 형 녹화 중이에요 형 잠시만요 형 일어나 녹화 중이라고 형 잠시만요 형 일어나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자 끌어올려 끌어올려 깜빡 잠들었다 형 다들 힘내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형 얼굴 많이 빨개졌어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웃기지도 않아 가만있으라고 웃기지도 않아 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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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자식아 형 화났죠 화났어 자식아 진짜 민망해 형 괜찮아 너무 웃겨요 성진이 형 끝났어요 왜 이렇게 너무 웃겨요 아 왜 이렇게 완전 polls 아 이거 왜 웃겨 어떻게 아이 왜 그렇게 안해요 왜 빼죠 그러면 왜 왜 으 왜? 너희끼리 다 해봐! 나와, 나와, 나와! 아, 너무 웃긴다. 성진이 형! 아, 다 해!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아, 왜 욕을 하고 그래! 야, 이거 머리 깨지는 거 아니야? 아이, 저걸로 머리가 깨져요. 아니, 머리 깨질 것 같은데, 약간 저거. 약간 젤리 같은 거예요, 개구리 알. 아이, 뭐 그거를. 아, 설마 우리 제작진을 그렇게 못 믿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은. 아, 좋아요, 진짜. 회의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설마 제작진이 형이 쇠구슬 넣어놨겠습니까? 야, 야, 한 번. 석진이 형 아까 화장실에서 주먹을 벽쳤어. 나 지금, 나 또 울 뻔했다. 석진이 형 나 찬 데 하나도 안 알아. 석진이 형 나 찬 데 하나도 안 알아. 석진이 형 나 찬 데 하나도 안 알아. 아, 오빠, 너무 슬퍼해. 약하게 찬 거야. 약하게 찬 거야. 약하게 찬 거야.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씨. 아, 나 국조야. 아, 너무 마음이 아프던데. 알아요, 알아요. 순서 어떻게 하실래요? 석진이 형이 아까 먼저 하겠다고 얘기해. 아, 그래 그래. 내가 언제 그랬어? 아, 그래 그래. 아, 가볍으로 해. 내가 언제 그랬어? 여기 들어오기 전에.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그랬잖아. 아, 나 그런 적 없어. 형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한 번. 오케이, 오케이. 진짜요? 오케이, 오케이. 오, 진짜요? 멋있다. 아, 어떡해. 야, 이거. 너무 세게 했나 보네. 야, 이걸 벌써 쓰면 뒤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냐. 괜찮아요? 어떻게 해. 너무 세게. 이거 안에 누가 차지 안 하니? 너무 세게. 어? 정독 끝 해야 되는데. 아니. 야, 나는 내가 마하를 뚫었는 줄 알았어. 어, 진짜. 음성벽을 내가 뚫었던데? 야. 야, 하체 힘이 장난이 아니네. 누가 발로 툭 치지 않았니? 기분 탓이에요. 하체 힘 좋네. 어, 형 누워 있는 것만 봐도 슬프다. 불로장세. 정말 일어났어요. 우리, 우리 불로장세. 형이 좀 세다시켜. 차야지 성공이야. 오케이, 오케이. 벽에 잘 안 가. 이거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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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아, 진짜 아쉬워. 우와. 어, 야. 아, 진짜 아쉬워. 아, 진짜 아쉬웠어. 아. 아니, 이렇게 할 거야? 아, 형. 야, 이거 왜 하자. 그냥 다 맞을게. 아, 근데 아쉽네. 아, 여기서 급격지 내리막이네.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경사가 졌나 봐. 이게 조금. 진짜 안 졌어요. 지대가. 너 밀었니? 저 안 밀었어요. 너무, 너무 세게 차신 거예요, 그게. 아, 이제 다 앉아있게, 앉아있게. 형, 근데 형. 야, 그냥 앉아있어, 앉아있어. 야, 누가. 진짜 안 왔나? 아, 한 것 같은데? 아, 이게 확신이 없으니 승질 못 내겠네. 아, 형 승질 안 내잖아요, 원래. 맞아. 맞아. 진짜 화 없는 거면 신기해. 형, 왜 화가 없어요? 석진이 오프닝 때 나 같은 거 화냈어. 아, 석진이 형 근데 그런 걸로 화 안 내. 아, 대인배, 대인배. 그러니까 화가. 계속 끌어올려. 안 내는 게 아니라. 화가 나야 되지. 자, 대인배, 대인배. 다 받아, 다 받아. 굿샷, 굿샷. 나한테 진짜 코트 집어던지고. 야, 이런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나한테 욕 한 바가지 했어. 매너야, 매너. 매너남, 매너남. 그럼. 진짜 대인배다. 아까 화 안 낸 거 알잖아, 니들. 알죠, 알죠. 화 아니야. 아, 욕을 해. 아, 이거 왜 벗어? 이게 갑이. 자, 내려가지고 좀 내려가세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좀 더. 형, 좀 내려와. 내려와요. 야, 야. 그만해, 그만해. 내려오라고 신어주는 거야. 신어주는 거야, 신어주는 거야. 그만해. 내려오라고 신어주는 거야. 그만해, 그만해. 자, 됐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자, 오케이. 황수야, 올라와. 올라와? 아, 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아, 신나, 신나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2분 채로 일단 진행하실래요, 아니면? 이렇게? 야. 아니, 괜찮은데.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너? 아이씨. 야, 이거 불우신 같지 않아? 누룩이 드리는 거 하라고? 잘 어울려. 야, 잘 어울려. 네가 하는 방송 그래. 얼마나 잘 들어보자. 어? 여기가 이렇게 누렇게 됐는데 하라고. 아, 런닝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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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런닝맨도 해. 런닝맨도 해. 런닝맨도 해. 런닝맨도 해. 런닝맨도 해. 주안 Sleep firsthand. 넌 까끔하냐, 왜? 옷 나왔다, 옷 나왔다. 왔다, 왔다. 아, 우리 둘이ñana 그런 거야. 저 아니라서 natural. 이래서 나만 못 있는 거 아니야? 자, 빨리 cut. vers up, 발oren. sieg-en ga sieg-en ga. 빨리, 달려. 야, 빨리. 있지 않아. 조いつ 씨, 조いつ 씨 빨리 주세요. 빨리 가 ROM bez is. 빨리 입고 나와야 서실력이 아닌 것이 있다. 와아! 야 빨리 와! 뭐야? 야 빨리 와! 뭐야? 지효! 뭐 하는 거야? 오빠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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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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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진짜... 이 거 있어! 이 거야! 이 거야! 어? 내가 소리 들렀는데 오빠 소리 들렀어! 야! 내가 소리 들렀는데 오빠 소리 들렀어! 녹화 중에 탄띠를 메고 있어요! 탄디를 외고 있어 석진이 형 형 형 형 형 형 왔어요 뭐야 이거 아까 그거잖아 형 지금이야 녹화 빨리빨리 하 코디야 자 들어갈게요 이번 미션은 여보세요 이번 미션은 여보세요 반년 보라이어티 색깔 비슷해 색깔 비슷해 아니 주말 프로장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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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진이 형 멋부리지 마요 아까 그 색깔로 입어요 왜 갑자기 멋부려요 뒤집어 입은 거야 아까는 라벨이 여기 등 뒤에 있었다고 아 나 진짜 괜찮아요 너 때문에 내 차례 형 오늘 그냥 들어가요 네가 들어가면 들어갈게요 연대책임 퀴즈입니다 야 연대책임 퀴즈야 퀴즈 오케이 아 건들지 마 이제 이 형을 좀 활동 좀 만들겠어 내가 오케이 오케이 텐션 올린다 아 다 파이팅 파이팅 난 화가 안나 오케이 텐션 올려 이제 텐션 좀 올리고 할게요 형 이제 형 이제 형 이제 끔참 짜자잔 왜요 잘한다 선진이 형 좋아한다 간단 certificate 형 진짜 Natasha 너 남아 왜 나야 해 모두가 congratulations 제목과 가수를 하나씩 맞히시면 되는데요. 정답! 너 알아? 정답! 양세찬 씨부터요. 김종세의 아름다운 웃어, 싸이의 정답. 나 이거 아이안 머리가 있는데? 이게 상의하는 게 없잖아요. 상의하게 없어요? 야, 얘기 뭐 하는 거나? 야, 얘기 뭐 하는 거나? 어, 미쳤네? 미쳤네? 선생님한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말을 왜 이렇게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형님 말을 좀 너무 심하게 하시잖아요. 형님 말을 좀 너무 심하게 하시잖아요. 이걸라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야. 말을 왜 이렇게 심하게 하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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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부터. 나부터요? 김종서의 안남 구속. 2X 사이드의 위아래. 오케이! 17 준비하자!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야, 이게 위아래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위아래야? 날 만난 거 철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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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날 만난 거 철비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야 이거 뭐 있어? 야 이거 뭐 있어? 야 이거 뭐 있어? 이게 뭐야? 이거 끼면 되는 건가? 안 들어가! 이거 안 들어가는데? 야 아닌가 봐 이게 아니야! 이거 안 들어가는데? 거봐 내가 바로 터뜨렸잖아 진짜 그래 한 번만 해 한 번만 해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아니 그게 돼? 들어가? 안 들어가지? 들어간다 야 들어간다 됐어 그만 그만 야 이 새끼야 아유 이거 그냥 잠깐만 저기 죄송한데 잠깐만 누가 방구 낀 것 같은데요? 에? 아 솔직히요 이거 방구가 아니라 진정경치 진정 아 이게 진정경치 진정경치 저는 솔직히 형 아니고 저는 바람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아 정말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야 뭐 지효야 너 왜이래 오빠 저거 좀 자꾸 냄새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발냄새 찾아내요 빨리 발냄새 아니니까 발냄새 찾아내요 빨리 나 아니야 보필이가 맡아보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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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필이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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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놓아 널 놔봐 아이씨 아이씨 너 이리 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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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버려 밖에다가 아이씨 야 너잖아 어쩐 지 너무 시큼하니까 제 주위를 냉둘더라구요 이게 자꾸 어디 오나 이렇게 올라오는거였네 아 죄송합니다 발을 안 닦아? 발 좀 닦아 나 아니잖아 지효야 미안하다 발 냄새 잘하니까 참시나마 너희를 좀 의심했었어요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보고 이름과 성을 합쳐서 풀네임을 한 글자씩 맞히셔야 돼요 한 글자씩?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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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정답! 이경석씨 조 바 이경석씨 정답! 연세상씨 조 바 이든 아휴 시키야 헛어먹었어 야 유일이 들어 먹었어 조 바이든아 아휴 조이다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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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줘 나 줘 龐 아 아 오케이 이경석씨 인정 야 됐어 팬츠 속에 손을 잡는 사람 누구야? 어디서 누가 한 번 한 번 더 깨려? 잠깐만 조씨였어? 야 바이든이 무슨 조씨야. 조씨가 어딨어 인마. 야 그럼 마이클 조던을 마시냐. 누군지는 아는 거야? 넌 뉴스를 뭘 보는 거야. 아니 미국 대통령 당선인 당선인. 아셨죠 저 바이든. 이제 알았어. 난 바이든은 알았었는데 조씨인거는 뭐. 야 그거 바이든이 아니고 이름이 조고. 아 까꾸루 까꾸루 오케이 오케이. 까꾸루. 아 까꾸루 까꾸루 오케이 오케이. 까꾸루. 야 까꾸루 뭐야. 대통령 이름 좀 외워라 그래도. 조 대통령. 조 대통령 오케이. 조 대통령. 정답. 정답. 아 이. 정답. 정답. 네 오케이 깜 sait. 이. 두. 라. 함. 리. 정답 정답. 오케이. 아니 이해했잖아. 삼 Firefox. 내가 이해했잖아. 삼 Firefox 아니에요. 곱은 Times 비 숨겨. 아니 아 이브. 된 asp ABC가. 및 since November 말 τις 대결하는 거에요. 에이브라함 아 아 아니 에이브라함 아 아 아 아 아 정말. 얘가 약간 텍사스 중인가 둬지 말이 약간 아. 그런데 어학사전 기준 두가지라서 에이브라함이거나. 이. 라. 함. 리. 왜 그래? 정답 정답. 오케이. 아니 이해했잖아. 내가 이해했잖아. 에이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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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브라함이라고 하지 바람 따라 다른 거예요. 에이브라함이거나. 에이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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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에이브라함. 얘가 약간 텍사스 주민가 보지 말이 약간 아이브라함. 약간 텍사스야. 이게 어학사전 기준 두 가지라서. 에이브라함이거나. 에이브라함이거나. 에이브라함이 której. Lighting. 아 좀 바꿉시다. 좀 나와요 좀. 그냥 여기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Rede의 티로 바꿨잖아요. Shezz 한번 바꿔줘요. 아니 내 말은 안 듣고 제 말은 듣냐. 선배잖아요 선배. 진짜 형통대 선생님들도 안 움직여. 야 안 움직여 발로 버텨 него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대상 후배에도 자기. ун호흡이 그냥 글보 requires. 어 이거 그래 안 움직인다 이거지? 어 이 형이 이긴 거예요. 어 털려. 참고한 핫 Hasta diem. 고맙다 가만히 써줘서. 고맙다 가만히 써줘서. 됐어. 여기서 딱 카트하면 재밌어. 사과는 내지 마. 고맙다. 원래 퍽 일어날 거였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했었는데 고맙다 가만히 써. 와 석진이 형 치는데 손을 막 이렇게 떨면서 줘. 세게 세게. 선명아 한번 보자. 간다. 선명아. 가자. 나 팔로우 많이 했잖아. 내 거 한번 가. 어차피 될 놈이 되는 거야 이거는.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재석이 형. 나 왔다. 재석이 형. 나 왔다. 재석이 형.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 형 한 번도 안 붙이고. 저 형 한 번도 안 붙이고. 우와. 왜 이렇게. 아니, 이런 게 어떻게. 아니, 이런 게 어떻게. 보라이어티 예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요즘. 10년 넘게 일요일 저녁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보라이어티 예능 중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스타와 멤버들이 함께 게임 및 미션을 하며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예능의 많은 재미요소 중 오로지 웃음에 집중한다. 눈떠라 빗잼이 들어간다. 입 벌려라 큰 웃음 들어간다. 마음을 열어라. 유익한 교훈 들어간다. 유대석. 변치 않는 예능 까불이. 런닝맨의 자존심. 지석진. 억지로 가족을 사랑하는 척하는 자먼동 슈그렌트. 김정국. 여름엔 김찌찌. 그 외 계절엔 김관장. 하하. 79년생 연예인 중에 가장 젊은 척하는 더러운 고수영. 송지효. 본명은 천성임 천수연. 별명은 적토마. 이광수. A급 배우 버틀러. 전소민. 정신나간 스인. 양세찬. 양세찬. 양세형 동생 잇몸 미남 우승자 유재석이 쓴 기획 의도와 멤버 소개글은 런닝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SBS